오늘은 주군의 파트너로서 에스코트 하겠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언니가 입혀주신 드레스는 무척 편합니다. 물론 이 옷을 입고 검을 휘두르지 말라고 하셨지만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중한 인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불청객이로군요. 각오하시길. 에스코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군. 즐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건물을 즐겨주시게. 흥! 흔들리는 등불처럼.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제가 지키겠습니다. 주군. 인연을 지키기 위해서 되겠다. 이번 합이 연회의 피날레. 빙수가 녹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흔들리는 등불처럼. 빙수가 녹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소녀의 마음은 육체를 단련하여 극위에 달하니. 지키기 위한 검에 두려움은 없다. 흠! 배겠다! 이번 합이 연회의 피날레! 잠시 자리를 뜨겠습니다. 격식을 갖춰 입은 옷이니 주군께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더워졌다고요? 기분 탓이십니다. 아마도요.